저번에는 남자복이 많은 여자의 특징을 해갖고 이걸 엄청나게 봤어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의 특징. 일단 간상을 보면 여자분들이 좀 내 빼도 좀 티 나은 분들도 있고. 눈이 이렇게 좀 작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찢어지신 분들 얼굴이 이렇게 요새는 뭐 성행한다고 이렇게 쫙 뼈 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남자복이 일단 없어요. 근데 또 우리 남자든 여자든 여자들 좀 이쁜 분들이 있잖아 근데 못생긴 분들도 있잖아 처음에는 막 남자가 달라붙는다 사장님 근데. 네. 한 번 자고 남았잖아 아무리 이쁘고 뭐 했잖아 남자가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남자 보고 웃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자궁에 살이 있고 내가 밀어낸 사람이 있어 그건 진짜 남자 보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다 언니야 내가 자지 말라 했잖아 이러거든 그러면 몰래 자고 왔어. 보살님 선생님 내 고마 자갖고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자지 말라 했잖아 살 풀든지 뭐 해야 된다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라도. 살 있는 분들은 푸셔야 남자의 복이 있으니까 남자 그런 분들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무조건 남자 보고 없는 분들은 어디 가셔가지고 꼭 이런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음 네 일단은 눈이 찢어지고 네 광대표가 튀어나오고 네 얼굴이 좀 새처럼 머리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런 분들은 진짜 거기다가 혼자 사시는 분 두 분 세 분 셀프 디스 하시는 거 아니야? 네 셀프 디스? 그건 뭡니까? 아 선생님. 난 남자 보고 있다니까 했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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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